공평호 TV의 공평호 이같은 변경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사용한 분석기법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너무 식상한 사례가 될 수 있지만 지난해 4.15 총선이나 미국 대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그런 일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특히 나이가 들거나 자기 확신이 강하거나 특정 업종에 오랫동안 종사해 왔거나 관심을 가져온 사람이라면 자기 확신을 변경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젊은 날 숫자분석으로부터 경력을 시작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숫자만큼 냉정하게 무엇인가를 진실을 알려주는 것도 드물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숫자는 그야말로 다 주는 것도 없고 또 선입견이나 편견에 의해서 또 기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대규모 데이터인 경우에는 그 정확도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4.15 총선이나 11월 3일 미국 대선도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하 뭔 일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두고 사람의 오감을 갖고 판단한 것은 지극히 불완전하지만 데이터는 아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일어난 일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을 제가 한 가지 강조해 두어야겠습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아주 확실합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반면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과거 분석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상황이 바뀔 수가 있고 또 미래의 정책이 바뀔 수가 있고 또한 이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경제 주체들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참조할 만합니다. 2월 16일 중앙일보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이 17년치 데이터로 4년 뒤 집값을 안다. 부동산 장기 하락할 수도.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인 김기원 데이터 노우즈 대표의 진단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그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45가지 변수를 13년에 17년치 데이터 학습을 염두에 둔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고 100% 완벽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한 집값은 첫 번째는 현재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본질 가치 대비 심각한 고평가 구간에 있다. 버블이 심한 상태다. 대개 직관적으로 갖고 있는 견해하고 빅데이터 분석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1년에서 2년 내 부동산 시장에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이것도 대개 직관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하고 그 다음 빅데이터 분석이 일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락한다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고 오래 갈 수가 있다. 이것도 빅데이터 분석과 직관적인 그런 시나리오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에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분석에 따르면 84%포인트가 올랐다. 올해도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지만 인공지능에 의한 빅데이터 분석은 하방 압력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섯 번째는 미래 가격은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예측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의 학습량이 늘어나면 적중률이 향상될 수 있다. 완성도를 8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현재 가치다.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아파트 가격을 예상하고 또 개별 아파트에 대한 그런 가격까지 예상하는 그런 상업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장님 말씀입니다. 이 같은 결과를 앞에 두고 아마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겁니다. 아파트 가격에 관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고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결과를 제가 소개한 것도 평소에 갖고 있는 어떤 직관하고 빅데이터 분석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실 때는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번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고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것은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지금의 어떤 가격 상승 추세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위의 주장들을 검토할 때 세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런 전망치를 취사 선택하고 참조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라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놀라운 속도와 놀라운 규모로 세계 각국이 돈을 풀고 있다. 결국은 자산 가격은 일정 부분 인플레이트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사회주의적 정책들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실물 경제의 장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소득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게 되면 현재의 자산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가 미래를 전망할 때 염두에 대해야 될 부분이죠. 사회주의적 정책들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이 전제는 정권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가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사회주의적 정책들의 도입으로 이익을 보는 계층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정책이 관성이 붙어서 계속 그쪽으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가정하에 그런 것이 시행이 되면 결국 실물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실물 경제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재와 같은 국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 증가와 실물 경제 침체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피해야 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 위기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그런 것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던가 그걸 이제 만나게 되면 결국은 원화 가치와 자산 가격이 동시에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는 향후의 아파트 가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체크 포인트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한번 해석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